안녕하세요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자, 이제 총평에 이어서 나영 주요 문항을 먼저 풀어볼게요.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주요 문항 중에 대부분 객관식에 가난한 공통 문항이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주요 문항이 쭉쭉쭉쭉 뭐 사실 14번부터 보도록 하죠. 자, 14문제 물론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운데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문제이고 사실 이 문제도 사실은 작년 지진대비용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교과정이 바뀐 것 때문에 지진대비용 문제를 사용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. 이번 시험의 특징이 아깝지만 영원히 그냥 이렇게 창고 속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 그냥 사실 문제에서 11, 12, 13을 물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쭉 그냥 또 표를 이용하여 테이프를 통하여 간절히 낯선 수일이잖아. 그렇게 푼 것도 잘한 거야. 잘한 건데 사실 선생님이 있잖아. 이거 우선 기축코드에서 강조를 했던 거고 또한 선생님이 작년 수능 21번 적중문제였던 거잖아. 양강호코드에서도 강조를 했던 얘기예요. 뭐냐면 문제에서 3N이 3N-1이 2AN 플러스 1. 즉, 속도죠. 속도. A3N이 마이너스 AN에 플러스 2. 그리고 3N 플러스 1이 AN에 플러스 1. 그치? 아니, 관계인데 이웃하지가 않은 항이. 항이 이웃하지가 않는다고. 이웃하지 않은 항일 때 어쩌면 역출원, 거꾸로 출원. 그치? 정확하지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. 11, 12, 13을 물었잖아요. 사실은 이 문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일 때? 0일 때, 1일 때, 2일 때, 1일 때,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. 그렇잖아. 이거 그냥 연달아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. 만약에 이 문제가 120, 119, 121을 물었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러면 그냥 우우우우 이런 거야?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. 물론 이 문제는 14번이라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. 그치? 그래서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표 이용해서 나열해서 그냥 하면 그냥 아마 빠르게 풀고 넘어갔을 것 같아. 근데 얘기했잖아, 선생님.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거꾸로 출원이라고.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A12를 물었다라는 거에서 A4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잖아. 다 A4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건 뭐야? 더하면 2A4야? 그냥 2A4 더하기 얼마야? 이게 답이야, 그냥. 이해 돼? 그러니까 A4만 알면 끝나. 그치?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은 뭐야? 역출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는 얘기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A4는 뭐야? 그냥 바로 추론이 되잖아, 그쵸? A4는 어쨌거나 문제에서 3으로 나누는 게 1이니까 여기잖아. N이 1일 때거든. 그러니까 A1 더하기 1이거든. 근데 문제에서 A1이 1이니까 사실은 A4가 2거든요. 그래서 2는 4니까 정답은 뭐야? 4 더하기 4. 그래서 8이라는 얘기야. 따라오겠죠? 알고는 있어야 돼.